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또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쓴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주는 태익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른 책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하다가 제가 쓴 책도 16권이나 있는데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쓴 책을 사랑하지 않고 남이 쓴 책을 하는 게 제 양심상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책을 좀 소개를 했고요. 또 오늘도 제가 쓴 책 뜯길돈 중에서 이렇게 뒤적뒤적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 뭐예요? 그렇게 묻길래 저는 조금 더 주저없이 자유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화낼 때, 짜증낼 때, 귀찮아할 때 언젠가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유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물론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 자유롭다는 걸 얘기하면 우선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죠? 돈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냥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가 뭐래도 내 자유롭지 못해도 구속당해도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 못해도 그냥 참고 지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을 한 13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또 뭔가가 내가 원하는 걸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구속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좀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제가 어제 꼭 출근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뭔가가 걸리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거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갖게 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유로운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 또 역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식 수준이 떨어지면 자유롭지 못해요.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밝아져야 영적으로 밝아져야 좀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두운 감정이 잡히는 거죠. 쪽팔려 이건 내 책임이야 무기력해 슬퍼 분노가 일어나 자존심 상해 이런 것에 어떻게 되죠? 구속된 거죠. 이거를 저는 정신적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걸 잡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뭐예요? 놔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려놔라.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감정들을 왜 붙잡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그 늑대와 개 이야기라는 게 생각나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숲속에 이제 늑대가 있었는데 개들이 막 너무 엄중히 감시를 하는 바람에 먹잇감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가죽만 남았는데 어느 날 늑대가 실수로 기를 잃어버린 아주 기름지고 잘생긴 그 집 지키는 개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개를 공격해서 단숨에 해치우고 먹어버릴까 하다가 좀 힘도 좀 센 것 같고 싸움도 좀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지친 늑대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공손하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찌고 잘생길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개가 늑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맘만 먹으면 나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숲을 떠나세요. 그곳에서 비참하고 가난한 채로 누더기만 입고 지내다가는 결국 굶어 죽잖아요. 왜냐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공짜로 얻어먹는 맛있는 음식도 없고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 나를 따라오세요. 훨씬 더 멋진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죠? 개가 얘기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지들을 내쫓는 일을 하면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 비유를 좀 잘 맞추고 주인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몫은 아주 푸짐할 겁니다. 또 주인의 따뜻한 손길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좋겠구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행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를 따라가다가 늑대가 뭘 발견을 해요. 개의 목에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목은 왜 그렇죠? 하고 늑대가 물었겠죠. 그런데 개가 대답합니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묶여있던 개 먹거리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지 못하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상관이 있나요? 그게? 뭐 제가 묶여있는 대가로 진수성찬, 또 먹을 것 편안하고 다 좋잖아요. 그랬더니 늑대가 난 아무리 그래도 목걸이를 차고 진수성찬 보물을 준다고 해도 난 싫어. 그리고 늑대가 다시 숲속으로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제가 쭉 얘기했던 현대인들이 개 먹거리가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걸이를 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누구나 주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자유의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머슨 본능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죠.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길들여서 현실 안주의 본능. 그걸 우리는 머슨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 거야. 약간의 자유를 구속당해도 괜찮아. 부부 생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또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개와 늑대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자유롭게 사시는지. 아니면 난 자유롭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사는 게 제 수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누가에게도 구속받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또 와라 가라. 밥 먹자 말자.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이기적이고 또 내가 편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한테 가서 비유를 맞춰주고 내 의사결정대로 못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런데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지금도 혼자서 이렇게 연구소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틀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또 제가 영상을 틀면서 이걸 또 규격을 맞춰야 되고 또 저의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편집도 제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그냥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책을 읽어주는 테이기 방송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뭔가 또 자유롭기 위해서 또 해야 할 것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라고요. 네, 오늘은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익이었습니다.